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한 학생들의 질문을 쉽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선생님들이 핸드폰이나 카톡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 좀 공개를 했고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 질문할 때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. 삼성 노트를 통해 쉽게 대답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시험 기간에 학생이 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. 이런 경우에 그림을 클릭하시면요.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럴 때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앱으로 공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클릭을 하시면 여러가지 다른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저는 삼성 노트를 클릭하시고요. 그러면 기존의 노트에 추가할 것인지 새 노트에 추가할 건지를 묻게 되는데 저는 기존 노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노트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개인적인 노트가 되겠고요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백마고는 학교와 관련된 노트가 되겠고요. 가운데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받았던 질문에 그림이 뜨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직접 설명을 필기를 한 이후에 이것을 그림으로 캡쳐를 해서 학생 카톡으로 보내주면 훨씬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보시면 학생들이 질문했던 그림을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쭉 답변을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한 학생들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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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